모계원에 문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2층이고요. 저 투명 알레베이터 뒤로 보이는 기와집은 게스트하우스예요. 여기가 모계원인데 9시인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저 뒤로 북한산 보형봉이 보이지요? 이남산에 문이 지금 하얗게 쌓여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지금 모계원인데요. 몇시부터 문을 여는지 음... 잠시만요? 열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게 논년나무인데 나무들이 옷을 입고 있네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저의 첫 별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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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오프를 안 한건가요? 아니요. 갑자기 휘무셔서 아하하하 문을 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소란 모일은 아직 많이 조금 남아있고요. 아하하하 새집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나스 장식을 할만하네. 눈이 오면 윤동주 시내 언덕 청운문학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무계원 설경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처음으로 본 무계원 설경입니다. 북한산 서울미술관 북악산 유낭산 눈이 쌓였습니다. 북한산